그렇지 않게 몸전 소방관님들을 저희가 오늘 봤는데요 저희 눈이 힐링하고 가는 기분이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좋아요! 하하하 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무대 앞에 LG 트윈스 이벤트 존이 있거든요?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셔서 선물도 많이 받고 저희랑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저희 서울소방 화이팅! 마지막 LG 트윈스도 화이팅! 네! 네! 네!